4월 교육청 5월에 봤는데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내신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본다니까 솔직히 근데 약간 모의고사가 끝나고 내신 끝나고 놀고 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지고 틀린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뒷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뒷부분. 뒷부분 내용들 문제 많이 틀리셨고 왕수인하고 주의의 공통점이 거경국리. 공통이라니까요. 둘 다 거경국리는. 왕수인의 공리는 본성을 극진화하는 거라고 제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웃기죠. 동도서기가 어떻게 서양 종교를 수용합니까. 정략용 대기 중이에요. 정략용 원래 수특에 인간의 마음의 세 가지 이치. 그러니까 천리. 본성을 천리로 보는 건 아닌데 인간의 마음의 세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세 가지 이치로서 인간이 부여받은 권형이랄지 이런 것들. 성. 기호로서 부여받은 거죠. 권형은 저울이 있는 추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뭘까요. 여러분들 다루는 기출. 권하도수 특본에서 꼭 들으세요.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에서 정략용 되게 중요한 게 정략용은 인간, 동물, 식물을 구분합니다. 식물은 생명. 동물은 생명과 지각. 그리고 인간은 생명, 지각의 영특함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본연의 성의 내용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그게 성리학과 차이점이에요. 성리학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본연의 성 똑같이 천리로 부여받았잖아요. 그런데 정략용은 달라요. 정략용은 전기, 중기, 후기 사상이 되게 복잡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하나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출제의 거리가. 어렵게. 여러분들. 정략용은 불교에서 사용했던 본연지성의 개념을 비판하긴 하지만 본인이 본연의 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는 생명, 식물은 생명이 본연의 성. 동물은 생명, 지각. 인간은 생명, 지각. 영특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지의 기호죠. 틀린 내용들이 좀 마음이 아팠는데 사르트르도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고 1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등급컷이 여러분들 4, 7, 4, 3, 3, 6으로 4, 3, 3, 6으로 떠 있는데 등급컷이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필정문구 보면서 저녁 강가에서 저녁 강가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잘. 국어 보고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명가. 어려웠죠. 명과실. 해시도 있는데 원래 장자의 친구. 플라톤 엔지 개념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의 독서 병통 나와있고 그 독서 병통. 시험지 병통에 빠지지 마시고 1번 봤더니 극기봉래에 쓰여있잖아요. 이는 사욕을 극복하는 것. 사사론 욕구를 극복하는 것. 이번 시험지도 특징은 역시 쌍윤입니다.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극기봉래. 이는 실천하는 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공자 출제했고 사욕을 극복하기에 욕심을 적게 가는 과욕. 맹자의 과욕은 심지어 이번에 생윤에 출제됐어요. 도덕규범 벗어나면 안 되고 이건 겸해. 이런 한자는 기억하시라 했죠. 묵자의 겸해입니다. 그런데 공자도 사회, 국가, 구성원 모두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라고 하면 맞아요. 출발점이 내 가족부터 살아가는 거지. 나를 미루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걸 네 글자로 추, 기, 급, 인이라 한다고 했죠. 한 글자로 서라고 써놨고 유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에 무화를 자극하라는 것은 유네의 굴레에 벗어나는 건 불교에서 하는 거죠. 불교는 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걸 열반해탈의 경지라 그러고 그 열반해탈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지혜. 개정해 할 때 그 해를 음역한 게 반야. 뜻으로 푸른 의역한 게 통찰지입니다. 통찰지. 사화물의 실상을 올바로 통찰할 수 있는 통찰지. 불교는 여러분 올해 출제되면 잘 구분해야 되는 게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쌍윤하신 분들 윤사하신 분들 중에 쌍윤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불교는 현실에서 선악 구별하고 살죠. 그러다가 선업을 쌓으면 무조건 열반해탈로 들어가는가 선업을 쌓으면 다음 세상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선업을 쌓으면.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열반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 경지로 들어가게 되겠죠.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 경지. 그 다음 시비에 분별을 하지 않고 정치적 자유 소유를 누려야 된다. 시비에 분별을 하지 않고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경지. 그럼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불교가 추구할까요? 만물과 연결되었으면 깨닫는 거죠. 경지는 명확하게 불교는 열반해탈의 경지죠.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 경지. 여기는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경지고 이렇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윤사는 개념을. 1번 정답은 3번이고.